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어제와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 강좌를 소개합니다. 양화진문화원은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지난 100년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 성찰 회계를 넘어 개혁으로란 주제로 강좌를 개최합니다. 강의엔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양현애 교수, 중앙대 역사학과 장규식 교수, 서강대 종교연구소 윤정남 박사 등이 강사진으로 나섭니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역사 강좌는 식민지 시대 한국개신교회 기억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의 한국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기독교의 수용부터 20세기 말까지의 한국교회 역사를 다룬 책, 한국기독교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강좌도 열립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한국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3일 교회에서 강의를 실시합니다. 강사로는 숙명여대 이만열 교수, 감신대 이덕주 교수, 무건대 김웅수 교수가 나섭니다. 강의는 기독교의 수용, 3.1운동과 기독교, 일제박해와 기독교의 투쟁 등 총 9개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강의는 기독교의 수용, 3.1운동과 기독교의 수용,